요즘 뭐가 제일 잘나가나요? 지금 다 잘나가는 애들로만 세팅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? 이게 전부 다 잘나가요? 네네 잘나가는 것도 여기다 입고 일단 신상이랑 같이 해서 지금 준비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 날에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이런 문양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문양 있는 걸 보강한 거예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? 제작하신 거예요? 이야... 손님들이 많이 사야 되는데 네,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예뻐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, 꽃무늬를 디자인하신 분이 실장님 네, 저희 이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한 번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아니요 안 돼요? 아 이거 뭐 보안이 좀 있으신 거예요? 오, 저도 저거 진짜 훤호오 칸 동샤님은 후에 빵 못 쳐 마 아 무슨 실장님 요대까지 요새 지고 와요 저거 사야iz? 와,pojаки уч article 스타일 qua! 파 personal? 파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 separate 식사는 다행이요 응 다행히 네, 네. 네, 네. 네, 제가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소통을 받으십시오. 이거 너무 귀엽다. 여러분이 한국을 다 함께하는 것 같아요. 이거 꼭 안 할려는 것 같아요. 이 언니가 안 할려고요. 진짜 안 할려고요. 진짜 일반적인 장소에 입을 추억도 하자인데. 이거 진짜 안 할려고요. 이게 안 될 것 같아요.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같이 같이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택 평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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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평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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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말하고 있어? 너는 말하고 그러지? 나는 말하고 있어. 는 말하고 있어. 너는 말해봐. 너는 말할 때 때까지만 말하고 있어. 안녕하세요. 당신을 보고 있네. 은애가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, 이거 남자의 그치? 응. 좋군요. 흥wah! 이렇게 하여ivo한 것 같아요. 한국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? 벌레 선을 만드는 노래 è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서오세요 환영 decide 마포구 살기 싫어 아시는 분이 나왔어? 아저씨가 아래가 아까 반져도 들어가지고 permet코와 디테일 자가 여기요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바로 가방 여기 어디서 라벨과 셜리 준비한거 이건 여기다 외부가 있는 기회에 이렇게 위에 있는 전혀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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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많은 사람이야 아주 좋은 너는 브라우스? 그리고 제가 이 gold색을 맞추고 이 gold색을 맞추고 이 pearl색을 맞추고 이 색은 아주 classy 총 3층의 크기 총 3층의 크기 2층의 크기 2층의 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희는 왜요? 안 하고자? 안 하고자? 뭐? 옷을 입고 옷을 입고자?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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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같이 방송 지금 야올 방송해요 같이 방송해요 방송해요 좋네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단지 안 하고자 지금 시간은 12시 35분 12시 35분 아직도 방송해요 다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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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드시고 한번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즐거운 식물이 왔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많아?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? 이렇게 많아? 한국에서 이렇게 많아? 그리고 머리카락이 생리가 많아 네 그래서 제가 씻고 있는거죠